슬픔이가 이태원에 왔어요 여기가 영화 있잖아 기쁨인가요? 슬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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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인가요 어! 만두는 천생이야 아라아 천생 개사 뭐? 수고하셨다 dwijx 수고하셨다 당겨진 수고하셨다 일하시기 우주데스카 전이빈 육수가 너무 어두워 어머 안녕 정주인 기분이 매월 짠! 라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아까 당장... 당장 때 내꺼 너 이거 먹어 이거 그냥 당장... 응 당장 먹고 주융 당장 미니 날개 먹을게 맛있냐? 맛있냐? 아 너무 부끄러워 아 진짜? 거짓말 하지마 음... 너한테 맛없는 게 어딨어 초점이 안 맞아 세분 표정 네 아유 뭔가 못했을까?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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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서시의 세상은 슬프다 일어나 일어나 둘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여기를 해치고 왔습니다 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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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빈이로 오고있어 살색이 보이고있어 아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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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지체할 수 없어 하하하 너 슬픔이가 아니야 기쁨이 안녕하세요 저는 슬픔이고요 이번에 할로윈을 슬픔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진짜 인기스타 셀러브리 됐어요 진짜 세상 슈퍼스타래요 슈퍼스타 진짜 사람들 다 이거 만지고 왔다고 이거 진심 맞아 맞아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이 이루어진 발길? 다음 할로윈 때는 다음엔 뭐죠? 음 어어어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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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ㅎㅎㅎㅎ 발길 이빈이 자제하겠습니다 예아 안녕 안녕 안녕